하얀 어이 몇 달만이야 친구야 맞아 우리 친구죠 우리가 동갑이구나 일단은 왜 하필 미국인이죠? 갑자기 왜 미국인이랑 하는거야? 나 무서워 나 말 한마디도 못할거야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으세요 그럼 한국말로 말해도 되는거죠? 네 한국말로 말해도 되잖아요 막 욕해도 되나? 친한 사람이에요? 목소리는요? 어떤가요? 목소리 약간 악녀님 취향일수도 있어요 오오오오오 glass fart 살아 consume 이거 왜 한국말 아세요? 아.... I was supposed to let her know that 아 맞네 말을 안 했네 내가 아 맞네 내가 깜빡 내가 말을 안 했네 나 뭐한거야 혼자 오토매칭 풀러 아 근데 저 진짜 오토매칭 풀라고요? 아니 형 오토매칭은 영어인데 좀 영어처럼 얘기해주면 안돼요? 오토매칭 풀러 이러면 오토매칭 아까 단순해보면 뭐라고 하지? 음.. 낭말림과 조저씨 조저씨요? 그거 본인 무덤 파는 거 아니에요? 악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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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중갑이야 아하하하하하하 악존마 진짜 너무하네 나만 아저씨야? 요즘 인기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머리 미는 게 유행이던데 악려님은 안 미시나요?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장관님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 오른쪽 어 왼쪽 있어! 조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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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왼쪽도! 야! 왼쪽! 왼쪽! 악! 애들 우리 쌈 쌈 짜먹고 어! 나만 남았어? 어 이거 노잼사각인데? 어 노잼사각이야! 으아아악! 으아아악! 어이씨! 아우 아우 하하하하 에? 뭐야 왜 형이랑 같이 내렸냐고 나 형 좋아하니까 진짜 무슨 사이지 형? wel 저희... 골랐납니다 좁은 단칸 빵에서 같이 듀엣곡 부른 사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 Gaga 아 맞아요 듀엣곡은 안 했네 igual 서로 노래 불러 줬네 서로 노래를 불러 주냐고 하하하하 그것도 이상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메록 한atiques 노래를 불렀잖아 맞아 맞아 그 낭만 임재범의 사랑 임재범의 사랑 오멈 맨날 사람들이 저를 측근하게 여겨요 아 근데 약간 그 말에 살짝 공감을 하는 게 누가 아니면 성공하는 거 빼고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번에 랜성가왕 제가 내보낸 사람 중에 두 명이 상탄 거 알아요? 뭐야 정말 정말 자기 잘 뜨는 거 봐 근데 나 진짜 나만 못해 와 영화하는 거 봐 조메영이 가끔 좀 섹시하더라 가끔 가끔만 원래 아니고 맞아 원래는 아니고 그냥 가끔만 안녀님도 빨리 좀 섹시해지세요 저요? 그 석일원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죠? 신고한다 어서와 어서와겠어 나 보고 섹시하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성적 수체심 느꼈어요 우리 조메영이 너무 섹시하네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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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... 조메영이 형님과 친구 안 하겠습니다 어... 어... 어 약간 내가 지금... 친구 안하고 애인 하겠습니다 아..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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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어... 아이고... 으아아아... ㅋㅋㅋㅋ 조메영이 형님 바지 좀 이소주시면 안돼요? 죄송한데 너무 묵직해 보입니다 ㅋㅋ ㅋㅋㅋㅋ 달리기가 느려져요 ㅋㅋ 이게 무슨 말이었으시죠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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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으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ㅎㅎ 그럼 얼마나 묵직하게 제발 여기서 토크 틀어라 보급 객스 보급 객스 보급 객스 보급 객스 보급 객스 보급 객스 어 진짜 보급 객스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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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게 생리 아니세요? 우리가 부산에서 개뛰라서 개마냥 그냥 걷기 일어다니는구먼 아유 왜 개처럼 한번 지져봅시다 아유 왜 아유 까비 AK 너무 진짜 싫어 AK 아 낭만님 저 이제 가야해요 왜요 어디 아 저 어디 가는건 아니고 아 그냥 이제 그냥 매력님이랑 좀 아유 하기 싫어서 하하하하하하 싫어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낭만님 다음에 또 해요 우리 예 재밌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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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